오늘의 주인공 이른명성의 대우수 듀! 입력방송을 진심으로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작은 업체 시상을 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후에 함께 무대 중앙으로 이루어주시고 수요일 후에 파트할 계획 회사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수요일 후의 주인공 이른명성의 대우수 규현은 유호자님의 결정과 동력 그리고 남다른 규현과 경총으로 배터리 최고의 영예인 임페리얼 상속을 개선했습니다. 규현은 이토리의 종선 사냥과 재신 활용의 정신에 한층 더 수고한 가치를 지니게 되어주며 로블리즈의 실천적 양심으로써 규현은 모든 에터리들에게 칭찬을 받아 각각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예! 에터리들은 두꺼운 마음으로 이 트로피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18일 에터리들 주인공 회사원장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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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도 슈퍼맨입니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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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층 수요가 이겼습니다. 흥 konnten 10여만metros Fly에게 xem beings 잘할 They 자, 심옥지역에 찾아낸 여러분 이 1위 글근별 박수의 핀스 조정하 현재 2위 글근별입니다. 한 번 더 축하해 박수도 함께해 주십시오! 자, 이런 상태부터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시작! 준비 끝입니다! 자, 다음은 프로션 심옥지역에 있겠습니다. 심옥을 싣은 지게차가 블루콘플리오 등단하고 있습니다. 엔터미의 가수 김회리아가 더욱 황당 프로모션을 위한 심옥지게차가 지금 현재 울려톨티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심옥지역 전 박수 김회 회장님께서 출모식품장 승관 프로모션 형님을 지게차로 부어줄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박수 김회 회장님께서 약속했던 그 시원 지금 시원이 지금 지게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경에서 2위 글근별 실시간으로 부고 계시니까 현장에